여러분 가난한 사람, 불행한 사람, 고통이나 갈등이 많은 사람들의 집에는 어김없이 이것이 있었습니다.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없애고 치워야 할 것으로 이것이 집에 있는 이상 여러분은 그 어떠한 운의 변화도 삶의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.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? 여러분 보유해지고 싶으신가요?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고 또 여러분이 목적한 바에 가까이 가고 싶으신가요? 그럼 무조건 이것들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모두 치우시도록 하십시오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어떠한 운도 얻을 수가 없으며 또 그 어떠한 복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됩니다. 첫 번째로 여러분 비방과 미신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꼭 치우십시오. 여러분 어제 영상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. 어느 유튜버분이 삼족뚜께비를 두라고 해서 또 그 외에 어떤 비방을 집안에 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큰 불행이 생겼다는 글이 말이죠. 여러분 누구는 구호도가 좋다고 하고 또 누구는 삼족뚜께비를 집안에 두라고도 하고 그 외에도 참 많은 미신적인 것들을 집안에 두라고도 하죠. 맞습니다. 누군가는 이런 문자도 제게 보냈더라고요. 용문 정사라는 곳에서 영화부라는 부적을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해서 안방에 걸어두었는데 이것을 떼야 하냐고 묻는 문자가 말입니다. 여러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세요. 앞서의 삼족뚜껍이나 구호도 용그림 또 호랑이 그림 그리고 영화부 부적 같은 것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. 이런 것들은 기가 아주 센 사람 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해가 될 것이 없겠지만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. 네 풍수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은 풍수가 아니에요.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나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며 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가족들의 무의식 속에 만들어지는 행동의 변화와 습관의 변화를 통하여 그 가정의 번영과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몇 가지 비방을 해두었다고 해서 그 집안이 바뀌고 변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. 물론 갑자기 힘들어지는 사람들 또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집에는 어김없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 제발 집안에 미신적인 것들을 두지 마시고 또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. 네 이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.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도록 초석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님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없애하고 또 배척을 해야 할 것으로 미신타파를 외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. 두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는 행복을 상징하는 것을 꾸우십시오. 여러분은 과연 집안에 어떤 행복을 상징하는 것을 두고 계시나요? 네 이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또 즐거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고 그리고 편안함과 혼함이 가득한 그림이에요. 물론 가와 만사성 같은 좋은 글귀도 될 수 있겠죠. 맞습니다. 늘 가족들의 사랑을 집안에 두십시오. 여러분 그런 집은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. 물론 저희 집에는 가족 각자의 인형들이 있어요. 또 감사합니다 라는 인형도 있고 사랑합니다 라는 인형도 있습니다. 또 집안 곳곳에 아이들의 또 저와 집사람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많이 걸어두었습니다. 물론 누구는 에이 그런다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보며 저는 항상 이 사람들을 위해 죽을 만큼 일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절대 누구에게라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. 하여 정말 힘들어서 파김치가 된 때도 이것들이 눈에 보이니 제가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 무조건 집안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, 사랑을 상징하는 것을 꼭 두십시오. 그리고 이것들을 늘 자주 보십시오. 여러분은 분명 큰 행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. 세 번째로 직장에는 꼭 목적을 의미하는 것을 두십시오. 여러분,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? 네, 목표가 없는 사람,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번영을 얻을 수가 없고 또한 그 과정에서의 성취감 역시 느낄 수가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목표를 꼭 두시고 이것을 자주 보십시오. 여러분,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. 또 고통스럽고 뛰쳐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 역시 없습니다. 하지만 목적이 있다면 또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은 잘 참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이것이 모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의 좌표 위에 서 있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저는 무조건 1년에 한두 번은 과로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. 만약 제 눈앞에 저의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몇 번이고 세상과 타협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. 네 번째로 생활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여러분,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을, 여러분의 가방 속을 한번 보십시오. 네, 과연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사람은 누구나 나약한 존재이고 또 적당히 살고 싶은 존재입니다. 그리고 또 누구나 뭘 할 때는 시련과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.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. 여러분, 그 시련과 고통의 순간, 여러분의 삶의 의미, 또 삶의 보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인다면 분명 여러분은 다시 힘을 내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모든 고통들을 다 참아내실 수도 있게 되실 거예요. 여러분, 지갑 속에는, 가방 속에는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당위성을 꼭 하나씩은 넣어가지고 다니십시오. 네, 그래야 여러분은 번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. 다섯 번째로, 평소에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늘 보셔야 합니다. 여러분, 지금 여러분의 나쁜 습관 3개만 떠올려 보십시오. 그럼 여러분의 장점, 즉 좋은 습관을 3개만 떠올려 보십시오. 분명 누구라도 쉽게 떠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것들이 쉽게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큰 번영과 불을 누리실 분이십니다. 맞습니다.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. 내 세상과 맞서고 경쟁과 맞서며 또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의 장점으로 승부를 하여야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정말입니다. 매일 한 가지씩만 여러분의 고쳐야 할 점, 또 여러분의 문제점을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반성을 하십시오. 분명 어느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빌 것이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. 네, 여러분은 원하는 무엇이든 다 성공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. 여러분, 이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. 이것을 메모지에 적어서 여러분이 늘 보시는 탁자 위에 또 책상 위에 올려놓아 보십시오. 아마 아주 쉽게 여러분의 삶은 변하실 것입니다. 여섯 번째로 여러분, 부정적인 것, 나쁜 것을 무조건 멀리하십시오. 여러분, 우리 조상님들은 듣지 말아야 할 소리, 보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보시면 귀를 씻고 눈을 씻으셨습니다. 네, 항상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세요. 여러분, 혹시 그거 아십니까? 소리파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소리파동이 따로 있으며 또 우리의 감정을 격해지게 불안해지도록 만드는 소리파동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. 네,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나쁜 사람들로 인해 이 소리의 파동이라는 것이 오해를 받고는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악이죠. 여러분, 전전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슬픈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또 거센 음악을 들으면 누구라도 흥분이 되는 것은 소리의 파동이 다 달라서 그러한 것입니다. 여러분, 항상 은은하게 말하시고 다정하게 말하시고 행복하게 말씀을 하십시오. 네, 누구라도 여러분의 곁에 다가오려고 할 것이고 이런 여러분에게는 절대 다툼이나 갈등이 생겨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우리의 주변에서 무조건 없애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번영과 행복만 가득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